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ALF 회의에 참가한 외교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국방뉴스에서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최고 수위의 의장 성명을 채택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간 용어 돋보기, 오늘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일명 ARF는 아세안 리저널 포럼의 약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안보 문제를 대화를 통해 국가 간의 믿음과 이해를 높여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ARF는 199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와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한 협의체를 열기로 결정하고, 1994년 5월 태국에서 처음 개최됐는데요. ARF 회원국은 모두 27개국인데,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아 10개국과 대화상대 10개국, 기타 회원국 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대화상대국에, 북한은 기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ARF는 3개의 주요 회의체와 2개의 국방관계관 회의체가 있는데요. 주요 회의체는 매년 7월 아세안 의장국이 개최하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외교장관 회의와 차관보급 의사결정기구인 고위관리회의, ARF 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확인하는 회기관 회의가 있으며, 국방관계관 회의체는 고위관리회의와 연계 열리는 안보정책회의와 회기관 회의와 함께 열리는 국방관리대화가 있습니다. ARF의 주요 의제는 국제안보정세현안과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 예방외교활동,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는데요. 최근 테러와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문제에 이어 가장 중요한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와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다자간 안보협의체 ARF. 각국의 외교 안보 문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